자 포인트 2 가볼까요? 도치라는 거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. 원래는 주어, 동사 이렇게 순서가 이런데 동사, 주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걸 도치라 그래요. 왜 뒤집어지냐면 하나밖에 없어요. 강조하려고 강조. 그냥 강조하려고 앞에 뭐를 집어넣으면 동사랑 주어가 뒤집어져요. 아시겠죠? 내려가 볼까요? 자 어떤 아이들을 많이 강조하냐면 이렇게 부정어들. no, not, never, little, rarely, hardly, seldom, only 이런 애들. 얘네들이 나와도 뒤집어지고 혹은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강조하고 싶은 거 앞에 그냥 띡 쓰면은 이렇게 뒤집어져요. 밑에 보실래요? a번 seldom is anything perfect. seldom은 거의 뭐뭐가 아니다라는 부정어죠. 완벽한 건 없다 이 말이겠죠? 원래는 anything is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동사 주어 자리가 바뀐 거예요. 아시겠죠? 자 b번 내려가 볼게요. only by the facing north could I keep from being knocked over by the window. 자 only 단지 이것뿐이야 해서 얘도 강조를 한 거예요. 앞에 어 그 북쪽을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나는 뭐 막을 수 있다 이런 거겠죠. 보세요. 얘가 요렇게 합쳐진 거니까 only 문장이 only를 포함한 그 단어를 앞으로 보내면 동사와 주어가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요. 어떤 동사가 앞에 나오냐면 이런 비동사가 앞에 나오거나 아니면 조동사, could 같은 걸 앞으로 빼요. 아시겠죠? 이거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. 도치라는 거는 강조하는 걸 앞으로 빼면 원래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앞으로 뺀 거잖아요. 그러면 깜짝 놀래서 동사 주어가 자리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.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. 마찬가지 so did I 이거 뭐냐면 이거 볼까요? 나 너 좋아해. 나 I love you 하면 나도 그래 하면 이렇게 쓰죠. so do I 혹은 부정어도 가볼까요? 나 너 싫어해. 안 좋아해. I don't love you 하면 그 상대방도 뭐라 그래요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하면 neither do I 이렇게 쓰겠죠. 부정어는 neither. 그냥 긍정은 so do 이렇게 so로 받는 거죠. 자 보시면 앞에 linked라고 과거가 돼 있으니까 so did로 받은 거고요. 앞에 wasn't라고 돼 있으니까 neither were로 받은 거예요. 그러니까 짝이 있어요. 이렇게 나도 그래 할 때. 동사가 먼저 나온다는 거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. 자 밑에 내려가 볼까요? rarely는 거의 뭐뭐가 아니다라는 강조하려고 부정어를 앞으로 쑥 집어넣었으니까 당연히 도치를 써야겠죠. can we 이렇게. 자 넘어갈게요. 이렇게 erle개야. 다음 시에ties. 틀. 이렇게 둘 이